보살은 모든 중생이 지옥고에 빠져있을 때도 혼자 버거킹 먹으면서 힘낼 수 있어야 돼요. 혼자 신바람 낼 수 있어야 돼요. 참나 힘으로 자기 애고에 대해서 그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. 참나와 애고에 대해서 이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신바람 나게 만들 수가 있죠. 이거 안 되시면 안 돼요, 보살은. 보살은 아무리 상황이 우울해 죽을 것 같아도요. 그걸 가지고 농담을 던지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. 야, 이거 사바세계 빡센데? 이러다 사람 죽겠네 하면서 그걸 또 이 말 하면서 벌써 몰라가 이루어져요. 몰라, 자동 접속, 인가, 중생 노름이 이러구나. 육군의 세계가 녹록치 않네. 그 와중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서 살 길을 또 찾아서 나와야 돼요. 신박한 유머 하나 날려주고 빠져나와야 돼요. 자기 인생도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야 돼요. 유머로 승화할 수 있어야 돼요. 내 인생도. 내 인생이 그렇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유머로 조롱할 수 없을 지경이면 여러분은 보살 못 됩니다. 그게 전형적인 사바세계 중생의 맛이거든요. 내가 사는 법계에 빠져서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는 상태. 법계랑 완전히 동일시돼서 너무나 심각하고 진지한 상태. 보살은 유머바람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유머바람일이 보살 별로 안 웃기던데 이런 게 아니고요. 인생에 대해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왜?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. 나를 남처럼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. 여러분 남의 일이면 되게 재밌어요. 내 일이면 심각해지죠. 내 일이면 식은땀 나는 일도 남의 일이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내 인생을 남의 인생처럼 구경할 수 있어야 돼요. 이거 안 되시면 안 됩니다. 심각해지지 마세요. 너무 심각해지시면 안 돼요. 적당해야지. 유머바람일 뭐 얘기하는데 별로 안 웃기던데 이런 게 아니라고요. 저는 웃겨요. 제 인생이. 제 인생이 웃기고 너무나 진지한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웃겨요. 뭐 저런 일에 저렇게 진지하지? 웃기다. 근데 그걸 웃고 있으면 그것도 보살 아니죠. 그 웃는 힘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고요.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. 대국자 미. 바둑 두는 사람이 제일 미혹하다.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혼수 들 수 있는데 내 바둑이고 여기에 돈, 천 걸려 있으면 그 제정신이 아니죠. 이미 미혹해진다. 대국자 미. 대국하는 사람은 항상 미혹하다. 옆에서 보는 놈이 내일 아니니까 재밌게 보아요. 관람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. 야 저러다 저거 죽겠는데 내 인생이면요. 심각하죠. 지명 끝장난다라는 각오로 하고 있는 사람은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. 안 그러면 여러분 육군에 완전히 지금 구속돼 있다는 거예요. 육군에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. 심각해졌다. 그때 여러분 개콘 같은 걸 보면서 시덥잖은 소리하는 유튜브라도 보시면서 한 걸음 빠져나오세요. 그걸 몰라로 해결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고수해요. 그러니까 보살은 혼자 빠져나온다니까요.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막 진지하게 보살도 고민하다가요. 푸트하고 빠져나온다니까요. 피식하면서 빠져나와요.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조롱하는 재밌는 그 개그 멘트 하나 치고 빠져나온다니까요. 아니 길가다 자빠져도요. 자빠져도 하늘은 정말 나를 미워하는구나. 내 인생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면 정말 서러워집니다. 자빠지다가 그렇게 당해다 자빠질 줄 알았다. 남일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? 너 평소 걷는 거 보면 딱 자빠지게 생겼더라. 이렇게 보는 거랑 정말 이 하늘은 걷는 거 하나도 나를 갈구시는구나. 이제 이런 농담도 해요. 제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이 문제를 터뜨리시더라고요. 항상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 멘토들한테 이빨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. 이빨 보이면 아빠가 웃어? 이런다. 힘든 일 생겨도요. 아 내가 이빨 보였나 보다. 그러고도 넘어가세요. 재밌게. 감사합니다.